오늘 은혜받고 성세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곧면 아니라 아멘 평생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새벽 예비 오실 때 비가 엄청 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김포에서 딱 오는데 김포에는 비가 안 왔는데 서울을 딱 들었으니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발산역 쪽에 딱 오니까 갑자기 비가 이렇게 또 멈추면서 이렇게 조금 왔습니다. 이렇게 짧은 이 30분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면서도 이렇게 30분 40분 운전하고 오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비가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이런 경험을 하는데 우리 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와 또 환경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며 우리 인생이 변화무쌍한 인생이 오히려 복음 안에서 축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의 도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역자. 그런데 어떤 동역자냐?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함께하면서 봐야 될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아빠 아버지 바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일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한 평생 천국 가서도 봐야 될 평생 동역자라는 이 축복된 의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모든 직분 모든 사여 함께할 사람들과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깝고도 먼 사이가 뭘까? 평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될 최우선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기지만 가깝고도 함께하는 부부가 먼저 이렇게 평생 동역자로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서론에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부부 십계명 말씀하셨죠. 기독교의 부부 십계명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부부 십계명 속에서 동시에 화내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화를 잘 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관심을 만족시켜줘라 여러분 관심이 아니라 너가 먼저 내 관심을 만족시켜줘라 우리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그런데 비교하잖아요 옆집에 어떤 와이프는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좋은 사람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막 비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아픈 거 찌르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아픈 것만 골라서 찌르잖아요 아픈 것만 골라서 찌르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서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라 분을 품으면서 이를 갈면서 잠을 안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하고 처음 사랑을 좋게 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 사랑의 추억이 아니라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으로 사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의리로 살지 의리로 산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이렇게 기독교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상처도 많고 여러 가지 아픈도 많다 보니까 천국 방언이 아니라 내 방언을 하고 있고 세상 방언을 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대로 아버지 내 모습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는 뜻을 이루고서 믿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부부관계를 또 우리의 자녀를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플랫폼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2, 3, 5천 종족을 위하여서 또 언약 전달 후대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제일 깨는 게 바로 가정을 깨고 부부관계를 깨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깨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영적 가족인 우리 안의 지체들을 또 이렇게 깨는 것이 사단의 주 특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교회와 가정과 또 한 지체와 우리 모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으로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에 뭘 하냐 패스오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능력을 힘입고 그러면서 이렇게 승리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아버지 하나님 이삼척 오천종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아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보금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정말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렇게 아파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면 아마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들과 계획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된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관계 모든 문제 또 직분 환경 속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동역자다라는 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예웅교회의 만남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기관 안에서의 만남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예웅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교정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까지 여러 지역에서 보금을 선포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을 많이 받습니다 대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에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교회도 세워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즉기로 돌아오면서 큰 기쁨도 맛보았지만 반대로 유대인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힘든 또 그런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또 베레아의 현장 속에서 보금을 또 선포하고 증거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보금을 증거해서 많은 일들을 돌아왔지만 또 그 안에서의 불량자들을 또 계속 그곳까지 보내서 바울이 보금을 선포하는 그 일에 방해를 했습니다 거기서 또 나가서 아덴에서 이 아덴에서 보금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이전 했던 것보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그 안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찬학적인 또 학문의 지식적인 걸 가지고 이 보금을 설명하고 보금을 이해시키고 이들을 향하여서 함으로 인하여서 더 보금이 선포 돼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전도자가 가는 길 속에 보금이 선포 돼서 역사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가 일어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자잘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을 이렇게 또 깨달으면서 또 하나는 또 무엇이냐 보금은 우리가 잘라서 우리가 많이 지식적으로 해서 선포 돼진다고 해서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절대 언약인 예수 크리스에 참된 보금으로만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나의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가 크리스도 되시면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선포할 때 내 한계 내 지시 내 방법으로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리스도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실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런 현장 안에서 왔을 때 이제 어디에서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성교적 만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루스 길라입니다 이들에게도 여기까지 왔을 때 고린도에 왔을 때 그냥 온 게 아니죠 잘 살고 로마에서 잘 있고 잘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떠나라 함으로 인하여서 남편인 아굴라 유대인인 이 남편을 따라서 브루스 길라가 모든 것들을 로마에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 고린도에 와서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셨냐 시대적인 전도자 로마 보금화를 위하여서 준비된 이 바울과의 만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함께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나아갔는데 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천막 사업을 하던 이들과 천막을 짓는 기술 가진 바울과 함께 살면서 말씀 포럼 그러면서 또 기도와 전도 포럼 속에서 온니스되어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하는 이 보금의 말도 우리가 들으면서 보금에 더 깊이 있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의 이 축복을 누렸지만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전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냄새를 더욱더 느꼈을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부분은 바울을 통하여서 보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열다섯 개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른받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금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감으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금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금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교 정말 전세계 열방 가운데 땅끝 만민에게 보금을 송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의 이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건 제자인 바로 바울을 통하여 생명건 이 부부와의 만남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전도자들에게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만나지는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되냐 하나님 내가 가는 직장과 나에게 만나지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가는 성교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교 계획 속에 섭리 속에서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서 만나졌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도 성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교사의 축복을 다 함께 누려서 성냥의 역사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또 2, 3, 5천 정도 살리라고 우리 주변에 성교사적인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절대 계획을 붙잡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기관 조그만 있으면 아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어 힘들었으니까 내가 빨리 내려놔야지 생각해요 안 나요? 하죠 지역 안에서 직분 안에서 이거 빨리 내려놔야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시는 직분과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2, 3, 7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된 제자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뭘 했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의 것을 바라보면서 텐트 메이커 이렇게 텐트를 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성교를 하는 것 그래서 자비량 성교라고 하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 바로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아덴에서 실패했던 걸 생각하면서 다른 걸 말하지 않냐고 오직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희석되지 않냐는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있던 이 부부 그러면서 회당까지 함께 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했는지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함께하고 현장에서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불렀을 때 함께 하시고 현장에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이시고 역사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직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을 통하여서나 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입으로만 하는 포럼 머리로만 하는 포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실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포름도 하지만 또 보여주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현장에서 전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함께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사실적으로 팀사에게 되어지고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보여주는 복음의 증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간디 인도의 성자라고도 불리잖아요 이 간디가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젊은 시절에 성경도 읽으면서 아 나도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이 믿는 것으로 한번 전환을 해볼까 라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왜 하지 않았냐 상처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계급 제도 이렇게 계급 제도가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아 나도 기독교로 좀 개종하고 예수님을 좀 믿고 싶다 그래서 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한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에 안내해 준 사람이 딱 모습을 보더니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 가서 그 분리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편협적인 생각 속에 그 안내자의 그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아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은 말을 했는데 아 이들의 삶은 이게 아니네 우리 안에도 있는 인도 이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영국에 와서 이렇게 유학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도 읽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 이들을 보니까 똑같이 또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네 아 이럴 바에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 나는 예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믿고 좋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이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교적 만남을 가지고 훈련된 제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성교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고 또 보금을 증가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체질과 내 습관과 나의 사상이 아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체질에 있어서 오히려 성교적 만남이 아니라 방해하는 또 이러한 나의 습관과 체질이 있지 않나 창세기 3장에 이러한 기질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실적으로 이 바울이 함께하면서 브루스가 길라와 아굴라이 이 부부에게 보금의 삶으로 영육으로 훈련시키면서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렇게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영육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누구까지 또 영향력을 주냐 정말 성경적으로 똑똑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가졌지만 보금을 모르는 그 아굴라를 이렇게 아볼로를 통하여서 보금을 또 증가하고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해 주므로 나중에 바울 대신에 고린도 현장 속에서 아볼로가 또 기아 또 사역을 하는 평생 사역자로 또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요한 게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훈련 속에서 훈련 받은 사람은 그냥 매일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수준이냐 다른 사람에게 보금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입으로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또 모든 우리의 그 증거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현장에 갔을 때 죽어있고 아파가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임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언약적인 것을 보금을 전거할 건가 이십받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 내 안에 주 없어서 이게 이 뜨거움이 그대로 이 부부에게 흘러가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뜨거운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 없어서 그래서 영적 파급 어떤 영적 파급을 할 거냐 살리는 제자로 절대 제자로 우리가 쓰고 그런 제자를 만드는 영적 파급력을 갖추는 우리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를 닮는 자 예수를 닮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한 언약의 말씀처럼 아까 간디가 말했던 것은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소리 듣지 않냐는 예수의 생명을 증가하는 지폭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길을 저와 여러분이 미리 복음으로 언약으로 또 가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우리가 발판이 되어져서 복음을 선포하는 증거의 증인이 되기 하고 또 우리가 단일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또 우리 성교사님들과 중익자들이 또 계속해서 우리가 고우고우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성교의 즉복 속에 귀한 이렇게 발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도 나에게 주시는 생업도 나에게 주시는 그 사업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를 도우며 함께하는 평생 변하지 않냐는 평생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지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